저희 에스파플라우이어는 FA 개인조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사람들에게 한국 이론에 대한 모든 지식을 체크하기 위해서 영어 코스를 만들었습니다. 저희가 직접 제작한 테스트북을 가지고 있으며 이 미친 이론시험에서 설명형 풀어보험이 있으면 저희가 정리를 해서 헤드랩을 파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경험이 풍부한 FA 교관에서 쓰신 테스트북에는 이 이론시험을 보고서 하는 모든 조종사들에게 최신의 정보를 업데이트를 해서 제공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칼라프랑그림과 다이어그럼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아주 심플한 영어를 통해서 실제 훈련에 적용할 수 있도록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이 온라인 코스는 특별한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있어 연필과 종류가 필요없이 노트 필기와 중요한 부분을 밑줄 긋거나 또한 중요한 페이지를 표시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코스의 주제를 다 공부한 후 마지막으로 온라인 시험을 볼 수 있으며 시험보는 즉시 바로 결과를 체크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문제가 틀리거나 어려워서 해답이 요구될 경우 그 해답이 해결 섹션에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엑스팟 플라이가 제공한 패키지에는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기본적인 코스와 더불어 모든 학생들에게 매뉴버 북과 실제 시험에 관한 책들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 비행 코스와 온라인 비디오 스트리밍도 제공되고 있습니다. 메뉴버 북 측에는 PDF 파일로 제공되며 이 파일에는 컬러풀한 사프라들이 들어있으며 어떻게 각각 메뉴버 를 성취해 나갈 수 있는지 자세히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 매뉴버 북은 어떤 컴퓨터와도 사용할 수 있으며 또한 아이패드와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무거운 페이퍼풀 가지고 다닐 필요 없이 본인들의 노트북과 아이패드로 어디서나 사용이 가능합니다. 우리는 능동적으로 온라인 코스를 만들고 있으며 비디오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 비디오는 비행기 안 조종석과 교실 형태로 제작되고 있으며 파워코트 수준이 아닌 제대로 된 질적인 비디오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제공한 온라인 코스를 만족스럽게 공부한 후에 교관의 사인이 담긴 로고북을 제공함으로써 FAA 이론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을 제공합니다. 저희는 이 FAA 개인조조사 자격증 코스를 통해서 안전하고 숙달된 조종사 양성을 하고자 합니다.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면 저희 웹스파트를 방문해 주시면 됩니다. www.information.e-expa-flyer.net로 방문해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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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